안녕하세요 되랑이입니다 오늘은 굿네치킨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치킨이 아닌 같이 곁들어 먹는 파우더소스 입니다 이게 개당 천원인데 양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4개 안시켰는데 2개 2개씩 이쪽은 매콤치즈맛 이쪽은 콘스프맛 이건 찍으시면 더욱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소스는 굿네 기본 매운 양념 소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굿네 매콤소스 가운데 갈릭소스 입니다 그럼 저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꾸덕 굿네에 간마늘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닭다리만 판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일단 콘스프부터 푹 푹 오셉 진짜 콘스프 그 수프 끓여서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 이번엔 매콤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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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치 этом 맛이ensitive 매콤한 캡티 매콤해 고소하는 곳 치즈맛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이번엔 칼립 칼립은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원래 치킨 소스 아닙니다 그다음 달콤소스 달콤소스인데 좀 뻘겄네요 달콤소스 부족한 양념치킨 소스 그다음 매콤소스 소시지 콜라 치킨 드실 때 이거 하나씩 시켜드시면 끝까지 먹을 때까지 좋을 듯 합니다 천억이니까 맛있네요 저는 콘스프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짠 그리고 주황색이 너무 좋아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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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시원한 맛 설탕 라면 사람들은 더ailleurs 끓여도 돼요 물이 푸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아삭하고 잘 먹기 좋은데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, 저는 눈치채에요! 치킨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요 와 매주 매욕 перевpty 공염볶음 비ней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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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구멍이네요 추미애 됐습니다! 너무 맛있어요! 이런 아삭아삭! 마지막에 잘 빠져요 먹으니까 잘 빠졌어요 ér뭇 썅뭇 물 잘 안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ㄷㄷ ㄷㄷ ㄷㄷ